국내 전국 평균 대학교 등록금은 학기당 600만원 내외인데요. 1년으로 치면 천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생활비까지 합쳐 매년 수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대학 등록금 순위 탑10을 알아보겠습니다. 10위 한양대학교 848만원 9위 신한대학교 이캠퍼스가 858만원 8위 중앙대학교 이캠퍼스 868만원 7위 이화여자대학교 868만원 6위 축예예술대학교 878만원 5위 한국공학대학교 899만원 4위 신한대학교 910만원 3위 명지대학교 911만원 2위 연세대학교 915만원 1위 가톨릭대학교 이캠퍼스가 926만원 1학기 평균 수업료가 840만원이 넘는 상당한 수준의 등록금을 보이네요. 5위 신한대학교 6 ulb 12.1